추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수익이다 이 말이죠. 추세만 제대로 파악해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인데 추세를 알면 추세가 곧 돈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제대로만 파악해도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 추세는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추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상승추세 하락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비추세를 소폭 변동장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변동장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이진법인데 이게 이제 횡보장이죠. 횡보장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걸 보고 기간조정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렇게 차트형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타 그래서 이제 추세가 나죠. 그리고 여기 입평선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입평선은 이렇게 됐다 하고 이게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것은 이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락입평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입평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보고 기간조정이라고 해요. 기간조정도 횡보기간조정이 있고 변동구간 기간조정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중심선이 있다고 그래.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여기는 여기 간 것이 없지요. 이제 그리고 추세가 나죠. 추세가 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요게 기간조정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보고 하락조정이라고 그래. 하락조정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서 바로 상승수수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쳐. 이걸 보고 반등이라고 그래 반등. 이걸 하락조정 그러면 여기는 반등 곧 상향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추세는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횡보장 추세장이 상승추세장 그 다음에 횡보장 그 다음에 변동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이 시장의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거의 20%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전체인자 시간으로 보면 나머지 80%는 횡보장 변동장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상승추세에서는 저점 매수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하락추세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추세에서는 이렇게 상향조정할 때 이게 매도고 여기는 하락추세인데 이게 매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추세 곧 변동장 및 관성변동장. 이 관성변동장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손절제한을 짧게 잡고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데 추세가 생길 때까지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보면 하여간 그 시장에 열심히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장이 오늘 별로 안 좋거든. 자 이런 장 봐봐봐. 지금 현재 나스닥이 저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런 장이 있어요. 이런 장.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변동에서 하락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6선 13선이 죽고 5선이 먼저 내려왔죠. 5선이 올라타서 여기서 2평선이 겹쳐져. 이럴 때는 비추세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소폭변동장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성이 적일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올라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상위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세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 왜? 이진법이니까. 자 지금 오늘 강의는 상승 추세. 여기 이 부분 하락 추세 이게 돈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간조정 변동장은 돈이 안 돼. 그렇죠. 봐봐.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도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 여기 보면 이렇게 길죠. 이런 것을 보고 기간조정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항생장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이게 13선이 여기 지금 30분이 내려와 있고 여기는 5선이 내려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타기가 쉽거든. 왜냐면 이게 240분 봉과 이렇게 시간 프레임에 따라 틀려. 이게 또 1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1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변동 평행 하락 평행 사변형이요. 5선이 내려오면서 들락달락 들락달락 이렇게 내려온 것을 평행 사변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만 말씀드린 겁니다. 추세가 생길 때까지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상승 추세의 특징은 이동평균선이 입평선이 정별되어 있고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여서 상승하는 것이고 하락 추세의 특징은 입평선이 역별로 돼 있고 고점과 저점이 꾸준히 낮추며 하락된다.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 시 조정받는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이렇게 정점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이게 조정이야. 조정하면 이게 입평선을 맞으면 다시 올라가. 조정받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 추세에는 반등 하더라도 하락 추세에는 반등 이게 상향 조정이거든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확인한 종목이 하락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고 하락 추세는 그 반대다. 여기는 매도 자리죠. 매도 여기는 매수 자리고 하락 추세라에서 그런데 이제 상승 추세라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 추세로 확장되고 다시 여기서 확장되잖아. 내려왔다가 또 확장되고 이게 캔들이고 이거의 입평선이면 캔들과 입평선이 만나면 확장되고 이게 수렴과 팽창이라는 거예요. 또 하락 추세라에서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 추세라 확장된다. 상승해서 여기서 입평선이 캔들과 만나면 수렴됐죠. 그럼 이제 발산이 되는 거야. 초보날들이 수익 내기 어려운 이유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조정받으면 혹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또 하락 추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혹시 바닥을 찢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욕심 때문이다. 자 입평선의 배열과 입평선의 배열이 있어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죠. 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불트랩과 배열 트랩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차트 유형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 이게 곧 파동이야. 파동 속에서 유형 속에서 추세의 연결점이 어딘가 하는 이런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게 추세가 아니야. 사실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걸 작은 추세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입평선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변동해서 이렇게 막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보고 추세라고 그래. 그래서 이 추세의 연결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항대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쳤어. 여기서 이제 계속 부위반 등하고 이제 이러게 있는데 입평선이 올라와. 그러면 이것을 막고 톡 튀었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갈 때 하다가 딱 내려와. 그때 다음 입평선이 올라오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가고 입평선이 이 입평선이 이렇게 받쳐줘. 오선이.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나버리죠. 그러면 이 구간을 뭐라고 해야. 변동 구간이라고 그래. 이것은 올라갈 때 중간에서도 이런 경우 중간 변동 구간이 있습니다. 꼭 보면. 지금 여기 이 캔들 차트거든요. 입평선을 뺀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그냥 설명하면 여기서 시작했죠. 저점을 높였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갔는데 여기 근방에서는 전부 캔들이 지지받죠. 이렇게. 지지받다가 올라쳤지. 근데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야. 정고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쳤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졌죠. 그때 이제 입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톡 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설명에 부연 설명한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하신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